입? 입? 다투 입? 아 입? 아 왜 명령 불걱정이야? 다투 입? 슈이? 입? 백설아도 말고 아니 약간 반항이 늘었어 이 운동을 하루에 50분만 해도 살이 살도 빠지고 건강해진다고 아는 거 아니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하는 방법 다투 입? 다투 입? 다투 입? 다투 입? 다투 입? 다투 입.. 다투 입? 다투 입? 다투 입? 나 존경이랬어. 타트 좀 비켜봐봐. 아니 타트 때는 내가 정확히 못해서 그래. 제대로 못해서. 백설이가 나.. 백설이가.. 백설이가 나를 되게 극혐하는 표정으로 쳐다봤어. 쳐다봤어 둘이서. 아 근데 나 몇 번 했지? 나 지금까지 몇 번 했지? 나 지금.. 컷! 컷! 허리 아파서 못하겠다. 살 좀 찢었네. 살 좀이 아니야. 나 48kg로 시작했거든요? 저 임신.. 그.. 저기 뭐야.. 수첩 보면은.. 48kg로 시작했는데 내가 아기 낳을 때 83kg였어. 샤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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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팁인데.. 꿀팁 뭐야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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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5분 동안 쉬지 않고 크게 웃어보라고? 그러다 아기 깨면 어떡해. 아하하하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나니?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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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하하 엉? 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 우는 척 하는 것보다 웃는 게 더 효과있네 애들 부르는데 백설이니까 당황했어 지금 응 응 주인아 왜 그래 미쳤어? 여러분 주인아 왜 그래 미쳤어? 주인아 왜 그래 미쳤어?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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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